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노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요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무란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록에 남을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바울은 노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복음의 확산을 위해 오링했던 집중했던 동력자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언급하면서 나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혼자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함께 원리스되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글소와 함께 또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이 되어질 때 현장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단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바울에게는 노마서 16장의 절대의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복음을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2, 3, 7나라 5청정조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또 보고 있는 증인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노마서 16장의 제자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길 만큼 그들의 사역 하나하나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운동의 이전표가 되고 또 목회적으로 또 성교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령님들도 예언교회 복음운동사의 기록으로 남을 동력자들의 동력자들라는 영적 존재감을 회복하고 2, 3, 7나라 5청정조 복음화의 주욕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경계적 플랫폼입니다 바울이 노마서 16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동력자가 바로 베베입니다 노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요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동력자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여자 중직자인데 바울은 그를 가르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며 자신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한 인문입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여자 중직자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파격적이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했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교단이 있다 특별히 여성에게 안수해서 목사와 장로로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교단들이 있는데 그 근거를 고린도 전서 14장 34절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바울이 한 말인데 이 노마서 16장에는 여성 사역자들을 전체의 3분의 1 정도 언급할 정도로 바울은 여성 사역자들을 중요시했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언제든지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성 사역자 중에 일부가 분쟁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우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 가운데 있었던 일부 여성들에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것이지 여성은 교회 안에서 무조건 조용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면서 예배 질서를 어지없게 했던 일부 여성들에게 한 건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복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복음이 되어야 되지 교권과 또 어떤 전통과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문화 속에서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가운데서도 베베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노마서를 노마 교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것도 베베였습니다 당시에 이 서신을 전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의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그 전달할 사람을 신뢰하지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베베를 신뢰했고 베베 또한 바울의 사역 속에서 생명을 걸고 함께했던 독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베를 향해서 나의 보호자라고 말한 의미에는 베베가 바울과 바울팀을 위해 개인적으로 경제 후원을 했다는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교 초기에는 자비량 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점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보금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고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필요했던 재정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그리고 베베가 여성으로서 보호자 역할을 했다면 남성으로서는 가이오가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노마서 16장 23절 말씀해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바울의 보금사역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방문하는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경제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성례인들도 이 베베처럼 전도자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또한 가이오 장모처럼 온 교회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빛의 경제와 보금경제 회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 3, 7나라 5총종조 보금화의 경제적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적 플랫폼입니다 바울은 노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동력자였던 부리스와 아굴라의 부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부리스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리스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보금을 깨닫고 평생 바울의 사역을 위해 동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말씀할 정도로 부리스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생명을 건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리스와 아굴라는 바울이 노마 사역으로 노마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미리 가서 문을 열어놓고 사전 캠프를 예비 캠프를 감당했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첩박한 현장에 개척자로 들어가서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본진이 들어와 올 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에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팀사역할 만큼 보금과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리스와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의 사역적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동력자라는 것은 어떤 일의 동일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살려서 교회 일들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이 인식이 될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시대적으로 사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생명을 걸고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플랫폼에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하신 말씀은 신앙생활은 무조건 심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플할수록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서론에 멜지 않고 삼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영적 본질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방당과 24시 되어 영적 한 흐름에 심플하게 타며 또 이 시대 속에 노마서 16장의 인물로 기록되어지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성도인들과 랩루트들이 이 시대의 노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자의 보호자로, 전도자의 동력자로, 전도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237나라 오총종적 보금화의 플랫폼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